수원시는 24일 수원시청에서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 오산시와 함께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 중간회의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949년 시작돼 12년마다 열리는 세계성인교육회의는 성인교육과 관련해 각국의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인데요. 회의 후 6년차의 중간회의가 개최되며 이번 6차 중간회의는 수원시와 오산시가 공동주최합니다.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안칼슨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장, 곽상욱 오산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안칼슨 평생학습연구소장은 이날 수원시청에서 평생학습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했을 뿐만 아니라 수원시 평생학습관, 화성행궁 등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새 기관은 중간회의의 의제를 구축하는 것과 개최도시 선언문을 채택하는 등의 활동을 협력하게 됩니다.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 중간회의는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수원에서 열리며 평생학습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과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수원 ITV 이다혜입니다.